60위의 전래남도 체육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논도의 부의장 김태균입니다. 전남체전은 도민이 하나 되는 합의장입니다. 그동안 열린 전남체전에서 22회 시군의 선수들이 본인과 고향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는 동시에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매 대회 우수한 경기력과 기록 정신으로 전남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우리 전남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도 선수단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규칙을 존중하는 페어플레이로 아름다운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최선을 다하는 선수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송언을 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명의 선수도 다치지 않도록 부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선수단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혜의 경직을力보 Huddle 선혜의 승리 선혜의 승리 선호가 선호Вы 박시군 선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